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부식된 자동차 머플러인데요. 오랜 시간 타거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차는 머플러가 부식이 됩니다. 국산차는 10에서 20만원 정도로 수리되지만 수입차는 꽤 비싼데요. 지산 카센터님이 알려주신 머플러 관리 꿀팁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요. 촬영가 때문에 차 뒤쪽을 살짝 들었습니다. 하루정도 주차된 냉간 상태에요. 이 차의 머플러를 보면요. 눈이 자라노는 지역만 다녀서 머플러에 부식이 없고 나름 양호한 상태입니다. 부식되기 전에 관리해야죠.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냄새 없는 방청 윤활제입니다. 싸고 노즐도 달려있어 가성비 좋아요. WD나 어떤 방청 윤활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노즐이 있는 타입을 써야 잘돼요. 우선 머플러 내부의 부식을 막기 위해 안쪽에 뿌려줄게요. 노즐을 질러넣고 약 7초 정도 뿌려주세요. 싸악 돌려주면 굳입니다. 이 작업은 너무 추운 곳에서 하면 내부에서 얼어버릴 수 있으니 따뜻한 곳에서 하셔요. 그리고 냉단시 해야 하고 하루정도 운행을 안할때 합니다. 여기 뿌린다고 촉매나 DP프터지는 가지 않아서 이상은 없어요. 소음기 내부에서 방청 윤활제가 코팅되어 부식이 예방되고 녹이 안생깁니다. 머플러 외부에도 뿌려줍니다. 코팅되어 부식과 녹이 안생기게요. 뿌리고 흐르는 건 면장갑으로 싹싹 닦아주어요. 부식이 있는 곳은 힘있게 빡빡 닦아줍니다. 잘 안보이는 머플러 뒤쪽 구석도 다 뿌릴게요. 꼼꼼히 다 뿌려줍니다. 2천원짜리 한통이면 다 뿌리고도 남아요. 운행하고 바로 뿌리는 건 머플러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좋지 않구요. 충분히 냉각되고 식었을 때 하는게 좋습니다. 머플러가 깔끔히 코팅되었어요. 촉촉한게 녹 안쓸 것 같습니다. 좀 남아서 파이프에 손 닿는 곳까지만 좀 더 뿌릴게요. 국내의 자동차 내연 기관 차량 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겨울 안파에는 배기구에서 수증기나 연기 같은 물이 내부에 보여서 얼 수 있는데요. 머플러 내부의 방청윤활제는 날씨가 좀 풀린 기온이 영상 이상일 때 하셔요. 눈이 자라노는 지역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구요. 눈이 자주 오는 곳이나 바닷가 근처는 1년에 3-4회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부식이 심한 곳은 머플러 외부의 아이언 스프레이 같은 것 추가 도포하시구요. 내부에는 방청윤활제나 실리콘 스프레이 뿌려주면 괜찮습니다. 일하러 갔다가 퇴근 후에 다시 보고 시동까지 걸어볼게요. 출근길에 황금 잉어빵 보이네요. 오뎅도 팔아요. 천원에 두개 사봤습니다. 와 크림붕어빵 빠삭한게 진짜 맛있네요. 팥도 괜찮고 대박 맛있습니다. 퇴근하고 왔구요. 대략 1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2도에요. 시동 걸어볼게요. 시동은 평소처럼 잘걸리구요. 부조나 불꽃도 없습니다. 머플러가 차가울 땐 아무 이상 없구요. 머플러가 열받으니 수증기 같은 연기가 조금 나옵니다. 방청유 냄새가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거의 안나요. 잠시 머플러 연기에 멍때리구요. 1분정도 지난이 연기는 안나옵니다. 12시간 뒤지만 외부에 코팅된거는 잘 유지되고 있네요. 오늘은 집에 가고 내일 운행해 볼게요. 다음날이구요. 17km 30분정도 운행했습니다. 머플러가 뜨거운 상태지만 일부의 코팅은 유지되고 있네요. 다이소 방청 유날제 2,000원이지만 머플러 부식 예방에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남은거는 변기에 뿌려놓은 다음 청소해 보셔요. 유산 제거되는 효과가 있어 청소가 잘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